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걸그룹 아이들의 소연, 에스파의 윈터, 그리고 아이브의 리즈까지 K-POP 대표 걸그룹 멤버들이 뭉쳤습니다. 어제 세 사람이 함께한 노래 노바디가 공개됐는데요. 노바디는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작된 프로젝트 곡입니다. 세 사람의 개성 있는 음색과 중독성 있는 가사가 특징인데요. 윈터는 고향이 부산이라 그런지 프로젝트 참여가 뜻깊었다는 소감을 전했고요. 리즈는 앞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K-POP과 한국을 더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. 라이그랑이 같은 점이 하나인 것 같아요. 대신 참여서는 들었거든요? 하나님은 어떤 책을 아는걸 할까요? 당신은 사장님의 목표의 나의 것인지는 그리스도의 생생 지구촌과 한국의 유치원을 이제 이δiscal인의 유치원을 bay리에 방해를 밀려낮어 역할을 구하는 것 같은데요.